이거 이번에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주먹만 쓰기로 해가지고 해볼래요 어차피 100이니까 제가 그냥 전력을 다해도 될 것 같은데 주먹만 쓰기로 하고 넘어지면은 파운딩 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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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스탠딩 케어만 시키기 이렇게 로키니까 복싱룰로 가야죠 오 킥 오 좋아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프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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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뚜기 아닙니까 어뚜기. 로키 체력 빠질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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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못 뜨는데 내가. 아 저 얼굴은 저거 보여요 저거. 아 너무. 너무 저거 못생견데 저거. 로키 체력 빠질 것 같아. 아 근데 주먹을 부르는 얼굴인데 저거. 로키 체력 빠질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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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. 오 오 그르글 누가 맞아 그르글 로키는 안 맞아 야 아싸 아우 맞았어 핵굴방 자 자 오 오 오 오 위빙 오 로켓 타임 로켓 타임 오우 아 헷젤 빠르다 오우 오우 로끼 피턱 lett는데 피톡 떼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잘못.. 잘못 눌렀어요 아..디새끼 복싱선수가 발 킬질을 하구나 힘파이트로 들어오세요 로키는 5라운드까지 갈수 예? 예? 뭐라? 자 자 아유 로키 잘 만들었다 로키 갔다 진짜 오우 얘가 펀치가 워낙 세가지고 탄두들 맞아도 끝날거 같은데 얘 워낙 세가지고 심판 못봤죠? 끝났어요 흐흐흐흐흐 Depression 으으으으으으으 어! 뭐야 뭐야 야 으아 자 아우 오우 제대로 맞네 어이 무서워 자 오우 손빨갔다 지금 오우 도망가는데 야 야 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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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거 판정감 내가 무조건 지는데 오우 위험해 위험해 와 역시 아우 오우! 오우! 아우! 오! 여기 여기! 진짜 여기! 오우! 진짜 여기! 오우! 처음으로 쓰러뜨렸다 로킷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잘 안 죽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죽어요 얼굴이요 얼굴은 뭐 좀 펴져야지 맞은거 아닐까요? 마지막이다 아 10라운드 가야되는데 어휴 저거 맞으면 큰일난데 무서워 어휴 막아둬 어휴 막아둬 아프다 야 야 야 가드 깨기 가드 깨기 어휴 좋아 좋아 아아 가드 깨야 되는데 아휴 그럼 뭐 해봅 Ik도 다 이제 모임 도다 죽었다! 어우! 살았다! 워! 워! 끝! 루스 Bumper has the official decision. Ladies and gentlemen, referee Dan Mergley out there is called a stop in this contest. 2 minutes, 7 seconds of round number 5. Declaring the winner by knockout, The Warrior. The Warrior wins by knockout. 20 seconds inside, The Warrior wins by knockout. The Warrior wins by knockout.